진짜 건축들이 작품한 것처럼 그렇게 나왔네요 어머 어머 와 완전 작품 같아요 아 요게 벌집이 어메 세상에 저 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틀리는 벌이에요? 아 틀리는 벌이에요? 이거는 무슨 벌이에요? 이건 중벌 중벌 말벌 중벌 옛날에 오빠스 오빠스 그래가지고 오빠스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? 우와 들깨잎 순 자르러 왔어요 벌레들도 있네 여기를 위에를 쑥쑥쑥쑥 들깨순잎을 쑥쑥쑥쑥 곁순 따지기를 해제해야지 이게 들깨가 잘 돼서 곁순 뚝뚝 잘르러 왔습니다 요렇게 들깨가 엄청 더 잘 돼서 여기는 잘른 쪽 잘른 쪽이 더 잘됐습니다 들깨 뭐죠? 1분 영상 찍고 와 들깨 반찬 실리콘 해먹게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